최근 부동산 규제로 아파트와 연립주택 가격은 오름세가 주춤한 상태인데요. 단독주택은 꾸준히 올라 가격지수가 2003년 통계조사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배경이 뭔지 구병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충북 지역 아파트 가격은 소폭 상승하고 연립주택 가격은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단독주택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충북 지역 단독주택 매매 가격지수는 106.15, 2003년 통계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던 지난 2018년과 19년, 2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12% 가까이 떨어졌지만 단독주택은 4% 이상 오르는 등 상승세를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에 인접한 흥덕구와 청원구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강부 압세를 보이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 환경과 교통 인프라를 갖춘 택지 개발 지역의 주택에 대한 선호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단독주택 가격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땅값 상승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충북 지역 평균 땅값은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매달 올랐습니다. 또 최근 부동산 규제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는 것도 원인입니다. 여기에 인근 세종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충북 지역 단독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구병희입니다.